추석 특집을 맞아서 신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상 좋아! 저 붐이 무려 석 달간 긴 시간을 조르고 졸라 줄기차게 들이대서 어렵사리 따는 간식 게임입니다. 3개월을 졸랐는데 안 된 이유? 오늘 함께할 간식 게임 출발합니다! 뭐야? 끝이라며 끝이라며 딱 붐 스타일이에요. 딱 붐 스타일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바로 끝이라며 노래의 제일 끝부분이 나옵니다. 그 엔딩 부분을 듣고 가수와 공명을 순서대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엔딩을 듣고 끝을 듣고 이 노래가 분명히 맞추네요. 괜찮은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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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론 궁따리 잡아라. 정답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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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러면 끝에서 점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요. 좋아 좋아 좋아. 결국 제목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일어나주시죠.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어느 노래의 엔딩인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틀려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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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하나의 정의 하나의 정의 엄정아 배반의 장미 엄정아 절반 실패! 약간 고쪽 겨울인데? 아 좀 앞 단계래 자 앞댕기로 갑니다 플레이 아이 태연철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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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벅스 킬러 첫 답입니다 첫 답입니다 태연 대단지 공연 황 언 그대 앞댕 두 엔디 어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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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보고 갈게요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거야! 그렇지! 어이구야야야야야 어이구야야야야야야야 아, 그렇습니다 어우, 돌려, 돌려! 돌려, 그거를 잘한다! 안에 당득 있어요 한 바가지 있으니까 이게 안이 많이 넓어야 돼 날에도 가는데 한 보름 걸릴 것 같고요 어려운데? 맛있다! 아시죠? 들려 주세요! 다 식혀?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아! 방고 낀 거 아니야? 아, 방고 낀 소리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 같아요? 다 식혀? 비행기 소리다 비행기! 파도 소리잖아 화내! 화내! 유엔 파도 실패! 2단계 플레이! 어? 예, 예, 예... 어? 예, 예... 어디 창법이에요 어디 창법이에요 에스 샘이잖아! 에스 샘! 에스 샘이라고! 에스 샘! 에스 с call 태언! 태... 아 태현은 잘 알아 야! 태현은 지금 잘 알아요 하네! 하네! 저도 왔는데 맞춰도 되는거죠? 맞춰도 됩니다 예, Fly to the sky 노래는요? 시오블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볼게요 퍼포먼스 에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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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 창법이 SM 창법이잖아 난 진짜 처음 들어봐 자 이번에는 나래 아 오케이 왔어 문세 아 이거 갑니다 돌려 주세요 야 들어봤죠? 야 들어봤죠? 야 들어봤죠? 들어봤죠? 야 발라바힣 야 발라바힣 슛 됐다 이승환 덩크슛 실패 아 잠깐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끌려주세요 야 발라바힣 이야 끌려주세요 야 발라바힣 이야 야 발라바힣 야 발라바힣 아 이거 아름답네 야 발라바힣 야 발라바힣 자 살짝 앞으로 돌려요 자 살짝 앞으로 돌려요 플레이 플레이 아 어 야 발라바힣 나래 어 어 나래 야 발라바힣 나래 나래 어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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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지 않네 누구 날 거야? 자자 버스 안에서 나오세요 정정이가 나오세요 버스 안에서 나오세요 정정이가 나오세요 나오세요 풀리버 풀리버 아시는 분들 나오세요 안 돼. 같은 자리 앉아있는 그녈 보고 내. OK. OK. 간다. 러스오. 넌 이상적이여. 나는 이상적이여. 이론가. 스몰다. 나 아는 놈이야. 나래가 마찰입니다. 발라블루. 엠씨 와뚜와리. 다음 엔딩이 기다리겠습니다. 출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귀신 아니야? 웃으면서 엔딩되는 노래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뭔가 기분이 좋나봐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최고의 그룹이에요. 최고의 걸그룹.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이 웃음이 뭘 담고 있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 다수 본인이에요? 본인이에요. 본인들이 최고의 걸그룹. 킥.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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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그래요. 난 넌 사랑해. 언제나 믿어. 꼭 또 열정도 다 주고 싶어. 꼭 또 열정도 다 주고 싶어. 어떻게 다 모자라라. 어떻게 다 모자라라.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어. 어떻게 다 모자라. nemà property. 우린 끝까지 내 마음이 어쩔지. 하나의 인간에 대해. 사위가 이틀에 대해. 나의 인간이. 나의 인간이. 나의 인간이 왜아? 나의 인간이 왜아? 끝이야?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길어?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맞혀? 지윤이가 너무 일찍 맞추셔서 사기 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사기범이었어요. 어우 미치해. 자. 사기범. 어? 이거 뭐지? 어? 아 이거는 저건데? 드로트. 아니야. 떡살 놀아줘. 맞아. 50%나.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빨리. 뭐지 뭐 있지? 지윤. 컨트리쿠쿠 김미김미. 실패. 소민. 놀아줘 카레? 놀아줘 카레? 정남입니다. 아 진짜요?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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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가 어떻게 들어줘. 오. 땡유. 땡유.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안에 알 좋아. 샹티 샹티 요가 파이야. 하 뜨거운 카레가 좋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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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인도 인도 사이다. 아. 전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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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것 같습니다. 아. 아예 모르겠다. 이거 나눠먹는 게 안 되는 거죠? 아. 안 됩니다. 아. 아이고. 안 됩니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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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лиž. 와. 빵! 빵가루라도 줘요, 저도! 자, 넙서야 씨. 아니, 놀아주시고 계시잖아. 맞히면 돼, 맞히면 돼, 맞히면 돼. 아직 5개 남았습니다, 빵. 네, 할 수 있어. 한 명 빼곤 다 먹어요. 한 명 빼곤 다 먹어요. 우리 우유가 너무... 어서오세요. 어서 앉으세요. 난이도를 좀 낮춰볼게요, 그럼. 난이도 낮춥니다. 야, 맞다, 이거는 봐. 야, 맞다, 이거는 봐. 자, 사인해서 끝났습니다. 아, 나왔던데요? 자, 김동현이 반응합니다. 김동현이 반응합니다. 송혜나, 몰라요? 아, 아는 노랜데. 다시 한 번 틀려, 다시 한 번 틀려. 동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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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야? 이정현. 이정현. 아니야, 아니야. 함정, 함정 아닌데. 바꿔. 진짜? 천납입니다. 진짜? 천납입니다. 진짜? 천납입니다. 진짜? 천납입니다. 진짜? 천납입니다. 레츠고. 슬머루 위로. 슬머루 위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아, 이거 안 좋았어. 동혜연. 사랑나무 더 죽어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쏴. 아, 쏴. 오.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어떻게 된 거야? 대이비드 카퍼필드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두 명이 놀고 싶어서 이 게임 맞는 거지. 김동현 너무 잘했어. 이걸 맞춰놔. 방금 봄 없애주고 뒤에서 찍은 그 화면 좀 보여주고. 혼자, 뒤에서. 김동현이 맞춰놉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엔딩입니다. 너무 쉽다. 그렇지. 지은. 가수를 모르겠어. 실패. 다시 한 번 엔딩 들려주세요. 지은. 지은. 현아랑 장현승 님. 트러블 메이커. 실패. 현아. 트러블 메이커. 실패. 트러블 메이커. 그렇지. 정답이 의미가yll다.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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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조기가 돼. 한해, 한해! 도와줘, 좀 도와줘요 아, 가보냐 커플댄스, 커플댄스 아, 이쪽으로 가야지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방법을 쓰실 때 아, 아는 사람을 불러줘야지 아, 아깝다 아이, 고맙습니다, 재혜네 프로그램에이커 다음 문제, 플랫! 나 이거 들어봤는데? 나 이거 들어봤는데? 계속 들어봤대 진짜요? 다시 한 번, 플랫! 이거 유명한 것 같은데? 조금만 앞으로 가볼까요? 주세요 영화, 영화! 미녀는 괴로워 아아! 미녀는 괴로워 아아! 아아! 영화, 영화! 다시 한 번, 플레이! 아, 이거 아, 그러네 맞아, 알아 제공이라 모르겠어 모르죠? 모르면 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문세윤 이건 나가야지 문세윤 김하중 김하중 마리아 김하중 마리아 정답입니다 김하중 정답입니다 김하중 마리아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마리아 나 백 마리아 모린마리아 아닙니다 가마리아입니다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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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이 이제 마지막 엔딩 갑니다 마리아 아멘 마리아 안 김하중 안 김하중 마리아 안 김하중 마리아 안 김하중 저의 꿈을 깨고 진짜 엔딩 이제 진짜 엔딩 여기 마리아 아멘 마리아 여쭤네 왜 이렇게 진짜 엔딩 진짜 엔딩 진짜 엔딩 총 세윤 오 블레이 반복이 이렇게 많아 어 미안해요 돌린 노래 조합이 너무 신기한데 동혁이 형이랑 동혁이랑 시려 아 이거 진짜 아 싫어 나 안을까 해서 나 안 할 수 없어 자 여러분 여기서 결승감이 더 싫어요 맞춰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 엔딩, 돌려, 조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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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아의 버블버블 자 천천히 뭐라고요? 현아? 현아의 버블버블 실패! 90% 선도! 90% 선도! 90% 정답! 버블 나, 현 정답! 정답! 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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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할게요 정확히 시작! 혜나! 현아의 버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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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아! 현아! 버블팝! 미치겠다! 버블팝이다! 특수기호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수기호 있습니까? 없습니다! 버블팝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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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한 패턴! 현아의 버블팝! 특수 문자 없음!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느낌포! 느낌표! 실패! 실패! 느낌포! 느낌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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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야지! 현아! 버블팝! 느낌표! 정답! 아! 진짜 미치겠다! 넌 Croyn 님! 넌 없다! 현아 나와! 정답! 호Le와ԧ! 스포 творчеславôt! 듣블 recompone! 뿌리innen! 잡힙니다! 진단히! 대어홀러 가 then Geoff! 대어홀러 간다! 대어홀러 간다! 대다라고 가십니다! 대단하신다 진짜! 역할 중에 음식 대우러 가고 되는 거야? 제일 어른이란 사람이 음식을 대우러 가고 안에 카메라가 있나요? 저쪽에 들어가서 빵 좀 대워줘 이럴 거 아니에요? 치즈 이거 봐 저렇게 먹어야 돼 저거 어떻게 먹을까? 아우 야야 사이드로 저거 치고 들어가네 선배님 선배님 맛있으세요? 아유 자 이렇게 되면 개싸움이다 네 게스트 싸움 죽여서 개싸움입니다 야 개싸움이다 눈을 침먹도 보고는 없다 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남았습니다 플레이 바이 지윤 빅뱅의 하루하루 실패 빅뱅 아 헤나 빅뱅 아 헤나 쟤 저게 문제야 네 이름을 말해야지 해나 해나 빅뱅의 바이바이 스메 오 마이 갓 스메 오 마이 갓 더 들려줄게요 앞 단계 플레이 바이바이 아 아 아 아 지윤아 무서워요 더 들려줘요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빅뱅의 빅뱅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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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빅뱅의 거짓말 건더킹 뭐야 뭐야 그게 뭐야. 엔딩 해야지 엔딩 엔딩. 엔딩. 성공입니다.